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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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옛날에 다트 바 많이 다녔거든요. 집에 안 들어갖고 형수한테 혼나 그랬었어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키 많이 났는데. 못 났는데. 형이 파이널에 하는 게 좋지. 너무 생각하면 안 돼. 너무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운이의 운명이고. 그렇지. 너무 생각하네. 너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양이 운이의 운명이. 형이 운이의 운명이. 형이 운이의 운명이. 형이 운이의 운명이. 어허아. 와우. 에너지. 에너지를 보면 그렇게 터졌지. 아우. 너무 힘써다. 저기로 늦게 던져야지. 저기 하늘 끝이래요. 할게요. 역시 결국에 던지는 거 못해. 괜찮아 괜찮아. 여기요.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방송 끝이에요. 마지막. 처음 시도 이제 마지막 시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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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봐주지 마. 이제 봐주지 마. 이제 봐. 오케이. 그래. 그래인가? 야. 우리 코믹 팀 아니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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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호수 지원이가 유일하게 골절을 하나 맞췄어요. 우리 랩킹 승리입니다. 와 이거 하는거지. 야 그거 있어 근데. 오 오 오 그렇지. 이리로 와라고. 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진짜 저희와 함께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우리 진짜 우리 동네 형입니다. 우리 홍콩에 있는 형. 귀찬이 형 정말 너무 좋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랑해요. 아 1996. 번째ific 스타 hàng이 Upper assumed também 소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아니야 기념한게. 오 감사합니다. 형 그만이였어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형이 지금 좋아하시는 거예요? 역시 다 똑같아. 우리 다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